제 243일 에스겔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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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43일 에스겔 2장 제 243일 에스겔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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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44일 에스겔 1장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생일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여호하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쇳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느니 너는 그곳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이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에스겔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윤례도 그리하미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합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리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트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극륜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오.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요하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에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짓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설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6장. 제단 사방에 흩트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업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 재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패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므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 쌓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죽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재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부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뭉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뭉둥이가 되었은 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일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미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급한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으미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여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오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오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도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곳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 적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조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폐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오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에 통하고 고가는 놀람을 옷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245일 에스겔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딸 초다세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쇄 같은데 그가 손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재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적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즉 담의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적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적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히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적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족속이 여기에 서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구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업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윤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재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업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업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극륜을 베풀지 말고 쳐사 늙은자와 젊은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진이라 하시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메 그들이 나가서 성업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에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업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하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하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에스겔 10장 이에 내가 보니 구릅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며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구릅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하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하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구릅들의 날개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구릅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구름이 구릅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구릅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며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구릅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구릅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구릅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구릅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구릅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둘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둘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구릅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구릅들에게는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째면은 구릅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구릅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간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구릅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구릅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구릅들 위에 머무리니 구릅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간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구릅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간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에스겔 11장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에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레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불레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구간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께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감화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느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마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워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감화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리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감화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불라자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지져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니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귀리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구릅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하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제 246일 에스겔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유리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매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하다 이런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매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 또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매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하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유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금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죄를 자획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업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됩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적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처만은 복수를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적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적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괴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 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괴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 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군포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의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 즉 너희가 다시는 허탈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에스겔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그민들 용납하랴 그런정도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혜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정도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고려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끌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욕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유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욕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유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안볼 곧 칼과 기근과 살아온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이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의 이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사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247일 에스겔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뗄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운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뗄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리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에스겔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내가 낳은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낳을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부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원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실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펄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합니다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므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은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줘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리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인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아두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로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국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쌓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슨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이미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역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잔 음료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장기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장기에게 선물을 주거를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줍니라 그런 등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져간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 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오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거로하면 딸도 거로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의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 적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 적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지위를 회복할 것이오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불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적 내가 내 행한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노를 이르러 백형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벌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제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인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오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 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제 248일 에스겔 18장 또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됨이냐 주여와의 말씀이네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어려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귀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여우와의 말씀이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험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데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쓴 적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귀리를 지키며 내 윤례를 행할진데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해가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오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그민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러네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소군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하다 그리한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하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를 하나 키우메 젊은 사자가 되어 먹임으로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메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급당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끌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임으로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골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유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느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바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에스겔 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딸 열째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당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느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끊은 바 가정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끊은 바 가정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당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느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당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이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이를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오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윤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해가고 또 나의 안식이를 거룩하게 할지하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느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이를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윤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이를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윤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재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 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재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재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어느 날까지 바마라 읽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정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국당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나무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행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제 249일 에스겔 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지리니 노둔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오라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 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여 또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간에게 임하미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기마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또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아 여호와가 말하여 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안문족 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경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의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재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괴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괴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 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각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줄이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안문족숙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에스겔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의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안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망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가는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낙은해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구하와 과부를 해야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호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적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물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 적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묻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묻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오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아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보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재산양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이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화가 말하지 아니하여서도 주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래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여화의 말씀이니라 제251 에스겔 23장 또 여화의 말씀이 내게 이마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올라여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올라는 사마리아여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력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느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여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냄에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국당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위 같고 그의 정수는 말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국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울리바야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와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고춘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규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고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순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리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당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향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향하여 쓴 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폐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리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 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울라와 오울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이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메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이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메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워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 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움같이 음란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정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오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드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여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24장 아홉째의 열째달 열째날에 여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개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상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애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화 있을 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노스를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화가 말하였은 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화의 말씀이니라 여화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화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화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오 너희 눈에 기쁨이오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준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폐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화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이를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화인 줄 알리라 제 251일 에스겔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안문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안문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화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송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요다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락타의 우리로 만들며 안문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지 내가 주 여화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폐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화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하라 주 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합과 세일이 이르기를 요다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합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업들 베드의 시못과 바알무원과 기레아다임을 열고 안문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안문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합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화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요다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화의 말씀입니다 주 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스의 사람이 옛날부터 묘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스의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레스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척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화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26장 열한째 어느 달 초하루에 여화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도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도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도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오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썰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화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오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화인 줄을 알리라 주 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파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재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도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스엘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도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도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도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니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띔섬 황양목의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도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아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룩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루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아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음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세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하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닌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양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아가 풍부함으로 다메색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넣어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사만은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계달의 모든 고가는 내 손알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량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녹근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떼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커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둔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폐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도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도를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인자야 너는 도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오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충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곧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에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오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한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워도다 내가 옛적의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붐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살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내 모든 송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위의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탓이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도로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의 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의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252일 에스겔 29장 열째해 열째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아거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밑돌에서부터 수해내 곧 구수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눕히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오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하라 스물일곱째 해 첫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 썼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수와 북과 룩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혜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업들 같이 그 성업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네부가네살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타신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파도로수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리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에 견고한 성읍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넘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해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더함 니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열한째의 첫째 딸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상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에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1장 열한째의 셋째 딸 초하루에 여호와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리야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메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에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며 공중에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월에 내려 칼의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한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에스겔 32장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예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와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아거라 강에서 튀어 이르라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또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묻해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할 때에 하늘을 가리여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폐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며마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며마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곤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의 애굽에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리게 하리로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미를 치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부름이여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부리리로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열두째의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불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한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 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한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로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한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한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였도다 거기에 매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한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한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한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폐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애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한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한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한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제253일 에스겔 33장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의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능이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오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와 오기 전날 저녁에 여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의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친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의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게일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설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대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상과 높은 맷불이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수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하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하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신의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진이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냥과 순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곤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때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래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호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수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래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 인조를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래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이 거주하리니 놀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라 에스겔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업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안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 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여 쓴 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인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끌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불이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업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으더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도 모은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254일 에스엘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불이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업들에게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도 모은 땅을 쳐서 말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줄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불이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선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업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휘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숙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진다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숙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껸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숙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숙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사를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약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적소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불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래한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대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연하니 대연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연하라 생기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연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에게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연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요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요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 적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의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대한 모든 조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큰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본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한아름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하라 제255일 에스겔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궤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쩌게 내정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의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하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업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어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몽곡의 골짜기라 일컬이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몽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업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화산의 살찐 짐승꽃 순냥이나 어린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고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 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256일 에스겔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업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 적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여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여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여 너비가 한 장대여 각 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여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여 그 문 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에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여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여 길이가 열세 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여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여 저쪽도 여섯 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물 척이여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오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오 저쪽에도 셋이오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나무로 간 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오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오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오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오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오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 많은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재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내 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중 두는 잔이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이여 너비는 백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재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 척이여 저쪽도 다섯 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세 척이여 문 저쪽도 세 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 척이여 길이는 열한 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에스겔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여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여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여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여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여 문 통로가 여섯 척이여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여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송순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골방은 삼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너비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삼면에 지대 곧 모든 골방 밑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여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삼면에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이른 척이여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여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여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여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형광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산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그 측량은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료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료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료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료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료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줄은 네모 좋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여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고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구릅과 종료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료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반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제257일 에스겔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뚫러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반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여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고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도는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집니다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들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들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제의 재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오백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오백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오백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오백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오백척이며 너비가 오백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스겔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의 성업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간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돌아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국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고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고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잔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뼈이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재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재하는 바닥에서 소순뿌리 내시며 그 번재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재를 들이며 피를 뿌리는 귀래는 이러하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두는 사독의 자손 내 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때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의 넷불과 아래층 넷 모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재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저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들여서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냥 한 마리를 둘이되 나 여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냥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재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죄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제258일 에스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닥의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와의 영광이 여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역에 이르기를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한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한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르탱하여 나를 떠날 때에 내 위 사람도 그르탱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들은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르탱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수의 직분을 지켰은 적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와 수종을 둘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수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합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균에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이를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 돼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정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제제를 드릴 지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됩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배라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북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세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에스겔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들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정도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정도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정도는 래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를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들인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들인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세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집파대로 줄지니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팥을 쓸지니 에바와 팥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팥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해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귀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팥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재와 번재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재와 소재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재와 번재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의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재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문 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랫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냥 7마리이며 또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여 순냥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에스겔 46장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닿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지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의 이 문 입구에서 나 여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순냥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순냥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여 모든 어린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양 여섯 마리와 순냥 한 마리를 들이대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여 순냥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의 나 여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의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여 순냥 한 마리에도 한 에바여 모든 어린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이래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귀래로 삼아 항상 나 여와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 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 이연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 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재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 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오 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의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두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제259일 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자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오부가 설 것이니 앵게디에서부터 엔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해들론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색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하띠군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색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색과 및 길러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닷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메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집하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집하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집하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48장 모든 집하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색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눈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문하세의 몫이요 문하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오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오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오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오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오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하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기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오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오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업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태 성업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천 5백 척이오 남쪽도 4천 5백 척이오 동쪽도 4천 5백 척이오 서쪽도 4천 5백 척이며 그 성업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오 남쪽으로 250척이오 동쪽으로 250척이오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 척이오 서쪽으로 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업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업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 즉 예물로 들이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오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들일 땅은 성업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업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 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업의 기지 좌우편이며 요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무원의 몫이요. 시무원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블론의 몫이요. 스블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일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뽑아 이소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오.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업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업의 문들은 이소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오. 하나는 유다 문이오. 하나는 레위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오. 하나는 베냐민 문이오.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무원 문이오. 하나는 이사글문이오. 하나는 스블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오. 하나는 아셀문이오. 하나는 납달리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만팔천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업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하리라.